소환수 그래 여기있어 여기있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.. 올라와 올라와 와 씨 못 깨네 진짜 오케이 아까보다 한 3분정도 단축했어요 아 설마 아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Y축이 짧은거야 아 설마 있는데 이게 안맞네 아 뭐야 아니 왜 무척기가 나 불평은 나중에 하고 일단 딜러 아니 안써줬네 게다가 이거 안써줬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여기서 마인드 넣어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자 아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계속 부셔어 아 진짜 지금 연속 3번으로 부숴었어 이게 오케이 여기 여기 깨졌지 오케이 이제 이거 제대로다 방금 깨졌으니까 이건 깨질 뭐야 바인드 썼는데 아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입에 들어와서 극딜을 딱 한번도 성공을 못해보냐 진짜 끝까지 한다 지금 멘탈 좀 회복하고 올게요 55분까지 쉬다와서 루시드 복수 자 여기서 바인드 걸고 자 여기서 바인드 걸고 어 메르 좋아졌어요 네 세졌습니다 내가 지금 루시드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랑은 별개로 일단 세졌어요 수환수 어 잠만 워터실드 쓰고 오케이 음 이렇게 무적기도 생겼어요 아씨 그러지마라 진짜 해도 빠졌네 와씨 아니야 괜찮아 데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타임이 문제지 타임아웃이 문제지 데카 같은 걸로 열받지 말자 수환수 수환수 아 오른쪽 어 저거 저거 어디요. 어디냐 어디 아씨 볼래 kan 진짜 기다리지말고 바로 살아나서 아잇 빨리 바로 살아나 훝 시간이 모두가 글 조 밑 내손 볼렘이 진짜 자 기다리지 말고 바로 살아나서 아이씨 빨리 바로 살아나 이번에도 실패하면 또 하고 연습모드로라도 가요 지금 세번째거든요 연습모드로라도 깰거에요 연습모드 못깨면 또다시 가고 계속 못깬다 잠 안자고 잠 안자는데도 계속 못깬다 진짜 설날에 부모님 댁도 안갈 수도 있어 오기 생겼어요 오기 여기서 바인제 닿나?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 쓰고 돌진을 하자 그리고 바인제 넣고 아 뭐야 소환수 못봤어 아씨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나 나팔부러하네 나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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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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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30분 제한은 있어요. 생각해보면 이거 잡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쓰는데 그건 초기화되고 노플 스킬까지 돌리고 가니까 넘치죠. 시간이. 소환수 이거 위험하다. 아 이거 위험하다. 아 당연하죠. 이번에는 실패하면 4트 가요. 또 실패하면 5트 가고 연습 모드라도 깰 거예요. 하루에 3번이 제한이잖아요. 이제 이거 못 깨면은 찐모드는 못 들어가요. 이거 가요. 이거 극킬 쓰기 아까운데 이거 평질로 넘기자. 아무리 얘가 약하다지만 아 아 아 아닌가 써야되나 아니 아 극킬 써야될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아 아 그런가 너무 안 깎인다. 그냥 쓰자. 오케이 어 너무 안 깎여 네 빠르게 넘어가고 뭐 엘고로 좀만 딜 넣으면 되지 지금 그니까 제가 올라가 있는 발판이랑 그 다음에 어 여기 깨지고 아무튼 발판 3개가 있어요. 인접한 곳이 깨지는 발판 3개 그 경우만 제외하면은 어 붙어있는 곳이 연속으로 깨지진 않는다. 그거만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 다음 끝딜을 그에 맞춰서 샤프 끝났죠? 아 아 프리드 잠깐만 잠깐만 좀 이따 강공같은거 쓸 때야 할게 오케이 강공 아우씨 아 뭐하냐 아 가이드들 빼야돼? 저거 아까는 되던데 가이드들 껴도 아니 아 아 지금 웹폼 퍼프 못쓴다 음 가이드드때문이 아니었나봐요 종종 강공은 어디 깨지는지 보자 저기 위에 깨졌어 그럼 가운데 깨지는거지 이제 그 다음에 가운데에요 저기 오케이 소환수 오케이 강공 끝나고 강공 끝나고 저 위에 안 깨지는 데서 하자 오우!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상관없어 죽는 건 상관없어 아 오케이 이건 잘 들어갔다 가자 오케이 좋았어 어 아 나비간네 나비 빨리 풀걸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드를 올리자 이스택 이스택 상공 레이저 레이저 3스텝 02야 그만해 4스텝 다uff êuых의 더욱 대중 목간맞고 porr 스택 자 발판 어디까지 깨졌을까 어디 발판 깨졌을까 오케이 저기 깨졌으면은 이쯤에선 안전해 이쯤은 아직 바인드 안돌았어요 근데 자 지금 무적이니까 자 바인드 여기 오케이 가자 와 이번에도 됐다 갈까랑은 다르다 어 소환수였네 본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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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 아 빨리..빨리 하면 돼 가자 오케이 좋은 판단이었다 나팔 불고 어우 씨 자 프리드 시작 항공 이제 바꾸라는 거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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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스텝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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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